먹을 줄 아란! 안녕하세요 아란입니다. 먹방 시작해볼까요? 수박 파스타입니다. 나는 그냥 내 요리를 하는 게 좋아. 피드백은 받아서 고치면 돼. 내일 우리 레스토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? 테스트 메뉴로 올려주세요. 안수라, 오늘부터 해고야! 입주 가정부? 합격입니다. 잘 부탁해요, 안수라 씨. 집주인이 주아란? 언니, 입주 가정부까지 드려야겠어? 특이한 집밥, 조회수 나오기 좋잖아. 개인 화장실은 보장이 되나요? 누가 집주인인지... 이건 옷감이 약해서 손 빨래? 지금 편집 중인데, 좀 시끄러워서. 꼭 버텨서 요리 인정 받는다. 주아란! 너 같은 애한테 인정이나 받겠다고 내가 얼마나... 부끄럽지 마. 일주일 줄게. 너가 안 하면 내가 해. 다 들은 건 아니겠지? 다들 같은 이유로 날 싫어하더라. 주아란! 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.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나도 좋아해. 뭐? 너가 만든 음식 좋아한다고. 좀 특이하긴 하지만. 달콤살벌. 밥상머리 로맨스. 엄마가, 금방 약한다고. 아멘. 밥상닦 ап Bridge Breeze. 엄마가 왔어요. 아빠가 왔어요. 밥상머리 로맨스. 병사님한테 조용히 bleонов. 엄마가 왔어요. supreme. 엄마가 왔어요.